오늘의 게임은 라이프라인이라는 게임이고 한번 해봅시다 게임 설명을 읽어봤는데 오른쪽으로만 가는 게임이라고 적혀있길래 진짜 오른쪽밖에 안 눌리네? 진짜 오른쪽밖에 안 눌리네? 게임이 가면서 그냥 배경을 구경하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냥 달려봅시다 일단 구경이고 뭐고 할 거 없이 대충 달리다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순식간에 늙어진건가? 약간 사람을 활기차지 않는데 아까처럼? 천천히 가야하는건가? 아 AD로는 눌리는구나 뒤로 갈 수도 있고 다시 젊어지나? 난 젊은피가 되고싶어 젊은피가 되진 않나 봅니다 다른 키가 눌리는건 없고 그런거 같아요 쭉 가다보면은 어허 흠흠 삶의 풍경을 그리는건가? 게임이 오우 흔들린다 아닌가? 아니구나 뭔가 내가 늙어가고 있는걸 표현하는건지 아니면은 세상이 빠르게 흘러가는걸 표현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어? 너희 키가 작아졌지? 잠깐만 어? 제가 늙어가고 있는걸 표현하는거 같아요 음 그렇구만 일단 쭉 오른쪽으로 가다보면은 어허 쭉 오른쪽으로 가다보면은 천막이 있고 이제 여기를 지나가면은 나가면은 임종했습니다 게임이 끝났네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